저쪽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? 좀 멀어요. 멀면 뭐 집어? 지역 이름은 들어가나 켠다? 코넬드예요. 학교는 다르지만 전공이 경영학으로 같아서 통하는 데가 많아요. 제보들 막 가는 거야? Actually, named professor then I know people in 코넬. Do you even understand what I'm saying? Wilson 교수님이 이런 데서 이름을 말하라고 절 조기 졸업 시켜주신 건 아닐 텐데.